저희 혹시 죄송한데 사진 좀 찍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 네 아 예 여기서 전신으로 좀 찍어 주시겠어요? 이쪽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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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저기서요? 네네네 여기서 이쪽 전봇대 전신으로요? 네네 아 서준이 여기구나 예 서준이 형 네네 아 지금 사진 찍고 있어가지고 형 이번에 작품 들어간다면서요? 네 애로 영화 들어간다고요? 네 저기 죄송한데요 사진 좀 찍어 줄 수 있을까요? 네네 세로로 찍어 주시면 됩니다 이쪽 배경으로 이쪽 배경으로 나오는 사진 몇 장 찍어 주세요 몇 장 찍어주세요? 최근에 누구야? 태형이 오구나 어? 태형아? 어 어 한경 놀러왔어 야 근데 미국 괜찮아? 코로나 때문에 난리라며 난 한 달 전에 들어왔지 야 위험하니까 이제 일찍 들어와 거기서 뭐하냐 나 사진 찍고 있어가지고 내가 조금 이따 연락할게 어 밥 챙겨먹고 어 그래 안했어 어 한잔만 더 네 감사합니다 전신으로 몇개 찍어주세요 전신으로 몇개 찍어주세요 아 주연이구나 왜 자꾸 연락해 연락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 헤어졌으면 연락좀 하지마 구질구질하게 어 사람 짜증나게 계속 연락하고 있어 아 됐어 끊어 다른거요? 네 아니요 다른거요? 네 네 누구에요? 아 삼촌이구나 제형이 삼촌 예 삼촌 한국 놀러왔어요 네네 아 또 무슨 아파트에요 아 무슨 생일선물은 맨날 아파트를 사줘 아 저 됐구요 그런거 필요없구요 그냥 삼촌이나 밥밖에 먹고싶어요 네 네 한강인데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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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 organizado 저녁 저녁 쟤 저녁 공된 저녁 이럴 안녕하세요. 제가 유튜브 촬영하고 있었거든요. 야! 왔다! 이거 리액션 주려고 그러네. 사진 찍어달라는 척 하면서 아이린 연락 왔었을 때 네. 어떤 거요? 의심해가지고. 아, 의심이요? 아, 그래요? 검은색 옷 PD님. 안녕! 안녕! 안녕!